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개장 149일째인 어제 관람객 6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. 600만 번째 관람객은 호주에서 온 폴 안도노브 씨로 순천이 고향인 아내 양선심 씨와 함께 박람회장을 찾았습니다.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들 부부에게 순천사랑상품권 100만 원권 등을 증정하며 축하했습니다. 노 시장은 국민 9명 중 1명이 정원박람회장을 방문했다며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지닌 정원과 함께 가을꽃의 아름다움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.